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 어제 오늘 진짜 시장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식구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도대체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길래 투자자들을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냥 오늘은 금리가 이길지 주식이 이길지 간단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런 장에서 특징도 찾고 시간에 다닐까 상승한 종목 찾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잖아요 네 아무튼 현재 시간으로 2월 16일 글로벌 장기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31%로 하루 만에 0.1% 이상 올랐고요 어제도 또 1.33%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1.2% 레벨까지만 해도 증시에 그렇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를 정당화하는 재료로 인식이 됐죠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는 경기와 물가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장기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를 말해요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인플레이션까지는 이르지 않은 딱 좋은 상태인 리플레이션 시기에 발생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 외국인도 연초 이후에 소재와 금융 섹터를 가장 많이 사들였거든요 대표적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해당하는 섹터라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1.3%를 넘어서니 급격히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우선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이유를 보면 바이든의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 추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 데다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원유와 구리,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승은 보통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자산인 채권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니까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은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서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당연히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금리 상승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긴축 정책이 쓰이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까지 겹쳐버리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제 연준이 경제 상황이 여전히 FOMC의 장기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서 현재의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금리와 자산 매입 속도에 대한 현행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라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안정세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1.3%는 과연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수준인 건지 왜 1.3%를 넘어서자 시장이 이렇게나 빠진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금리 상승이 증시에 부담을 줬던 2018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2018년 1월 말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넘어서자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같은 해 9월에서 10월에도 다시 한번 금리가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증시, 저점을 이탈했어요 그렇다면 금리 레벨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1.3%대 금리 레벨은 전고점 부근일까요? 코로나19 이전의 금리 수준은 1.5%였어요 지금 1.3%대와는 아직은 거리가 좀 있죠 그런데 현재 경제의 성장 경로가 코로나 이전 대비에서는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3% 수준도 충분히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경기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벌써 금리가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은 당연히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 1.3%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뭐 1.5%를 넘어서면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금리 레벨만 갖다 놓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봐야 합니다 경기 회복이 전제된 상황에서 수반되는 금리 회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기에 대한 기대가 훼손되는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아주 큰 악재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국의 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매크로 지표들을 더 유심히 봐야겠고요 결론적으로 현재의 금리 상승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깔려 있다는 것 그리고 연준이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가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 그래서 너무 언론 보도나 분위기 때문에 완전히 움츠리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기업의 이익 전망치나 거시 지표들 잘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물론 이미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머리에 꽂혔고 또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이 다시 또 국채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 심리가 바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국내 증시의 이익 개선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국가의 이익 전망치 개선폭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고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에서도 좀 뒤처지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키 맞추기 장세가 좀 계속되면서 한국 증시가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미 3,100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3,0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야겠고요 당분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그냥 조금 머리 식히고 흐름 정리하시라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지수 선물 확인해보니까 다 파란불이네요 맘이 편치는 않은데 그래도 또 서로 응원하면서 이 시기 잘 넘기기를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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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